자 여러분 계속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어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개인사생이라 좀 그렇다 어 우리 강아지들 예 어딨노 이렇게 봐야 되나 까미 우리 까미도 있구요 달래 달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왜 반려견이 반려견인지 알겠습니다 제 목숨을 살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2022년 2월 3일 우리 호랑이 때이죠 자 어흥감 맙시다 여러분 충분히 합격합니다 자 이번에 임용고시 티고 대박 또 대박 납니다 분명히 올해 60 30명 얼마 났죠 예 이번에 60명 납니다 아이 그냥 깔아봤는데 자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거 자 교육과 교육과제 편성 및 운영의 반향입니다 자 이거 봅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100% 나옵니다 자 건설 분야는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시험에 나온다 아이 기초적인 능력에서부터 숙련된 자 기초적인 능력에서부터 숙련된 전문기술까지를 요구하고 있다 뭐야 이거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선생님은 특급이에요 특급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산업에 관한 지식에서부터 전공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기 더럽혀서 뭐야 산업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전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전문적인 지식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다고 여기서 교과서 나온대로만 하라고 교과서만 아시겠나 자 건설 분야의 산업인장 자 색깔 바르게 할게요 이거 좋네 두께 건설 분야의 산업인장 실물을 건설 분야의 산업인장 실물을 효율적이고 창조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 기능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자 이론 이주의 전문과목은 이론 이주의 전문과목은 학생의 학력 수준과 학합의 기초 기능 기술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자 이론과 실습이 통합된 과목은 산업주의와 관련된 응용 과제 형태로 구성해야 한다 또 자 라 잘 안 보시네 학과별 인력 양성 구형을 구현하고 학생의 취업연량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하여며 필요에 따라 이 교과군에 가르지 않는 국가 직목능력 표준이나 타 교과의 기초에 변화한다 이게 팩트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옛날에 점선이 있었어 토목과는 이것만 가르쳐라 건축 시공과는 이것만 점선이 있었다고 아니라고 이제 옛날에 처음에 실선이 했어 넘쳐 뭐라고 했어 근데 옛날에는 점선이 있었어 점선이 뭐야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통과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산도 없지 뭐야 그냥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자 자 봅시다 먼저 3개 했습니다 교과 교육 과정의 목표 외우세요 교과 교육 과정 구조 외우시라고 교과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 방향 외우시라고 이거 출력해 놓으세요 출력해 놓고 해야지 이게 들어갑니다 이해하시겠나 자 지금까지 이 세 가지를 했어요 이 세 가지에서 시험 문제가 내 같으면 두 번째 낸다 100% 낸다 그러니까 제발 공업교육은 어디서 공부를 해야 합니까 공업교육 왜 봐 이게 다 나오는데 맞나 안 맞나 책 다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은 썰이야 썰 오늘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테크를 못 끝난말이야 테크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아침에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 과정 편성 운영의 방향 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또 한 가지 더 썰어 드릴게요 이제 임용고시 2차 시험도 끝났죠 시험 발표가 언제 나오노 내일 모레 나겠죠 어 지금 2차 쫄리고 있을 겁니다 얘네들 근데 얘기할게요 그 쫄리는 시간에 이런 거 공부하세요 왜 아이 뭐 까지까지 씨바 떨어져으면 뭐 내년에 또 시험치지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지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좀 아시겠습니까 달래야 가만있어 아시겠죠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하고 있으니까 제발 선생님 말만 믿으세요 지금 공부하세요 지금 야 달래 어디가 올라가 자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3일 새해는 밝았습니다 이제 해 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